내 왕이들 사이였어 홍아리 반겨지 마세요 아 뭐야 깜짝아 제발 살려줄래 somebody help me 어? 나 어시 떴어 내가 보냈대? 정영이 형이 기절시킨 애를 못 찾아서 속에서 펴주고 내가 살렸을 수도 있는거지 맞다 맞는데? 바로 육자집 밀러 갈래? 여기 처음에 나 기절해 이누웅 살려 가자 이누웅 살려 가자 다음 팀에 가잖아 내가 뛰어갈게 정문에 하나 개피아 다른 팀 말 좀 야 다른 팀 말 좀 저 타임 밖에 잡았어 다른 팀 아니야 다른 팀이구나 저거 차고 정서 단풍 정서 알아 두편 왔어 여기 싸줄게 여기 잡았어 1번핑은 차타가 빠진다 2번핑은 한 명 더 펴 볼게요 어? 2판 쪽으로 하면 될 듯? 조용하 드라그 속 터지겠다 이거 탈 때 못 잡아주겠네 하나하나 한 팀 끝났다 2번핑에 있던 팀 끝난게 어디야? 확인했고 다 땡겨줄래? 이거? 아 이쪽 남아야 나 왼쪽 신경쓸게 아 야 헤어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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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 위쪽 왔다 위쪽 왔다 나 다시 동쪽 보러 왔다 아 나 저 자리 좀 없고 나는 내 라인에 있을 것 같은데 여긴 의심을 못했다 바이디에 얌전히 한 명 잠시 깃이 엥 감사합니다.